평화로운 오후에 창고 세일이 펼쳐진 장소. 주인공 제니스와 친구가 이곳을 찾았는데요. 제니스의 발에 낡은 램프 하나가 걸립니다. 그냥 내려놓으려는데 친구의 말에 장난삼아 문질러보는 제니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제니스의 발에 낡은 램프 하나가 걸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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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에 따라 이동했는데 소원을 빌려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. 긴 대기줄 끝에서는 제니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제니스의 순서가 되는데요 다시 담당자를 찾으러 가는데 담당자가 사라져버립니다. 그럼 제니스의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런데 업무 종료배리 올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? 제니스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. 마지막이 빌었던 소원대로 램프를 그냥 지나친 제니스가 현장을 떠나며 짧지만 귀여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.